자나 깨나 보고 싶은 그리운 그 사람 꿈속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이년따라 만났다가 가버린 그 사람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떠나버린 야속한 그 사람 자나 깨나 보고 싶은 그리운 그 사람 꿈속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자나 깨나 보고 싶은 그리운 그 사람 자나 깨나 보고 싶은 그리운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년따라 만났다가 가버린 그 사람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떠나버린 야속한 그 사람 자나 깨나 보고 싶은 그리운 그 사람 꿈속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꿈속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나와서 사랑을 맹세합니다 dir아